어 깜짝이야! 야! 야! 이거 뭐야! 야! 역시 발음 잘하네! 야! 이거 뭐야! 역시 아이돌은 달라! 부부 아이돌은 달라!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형!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예요! 아 왜 니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! 왜! 아! 이현도 아이돌이다! 마이돌 마이런! 아! 부릅데? 노래는 모르는데 컴백 축하합니다! 컴백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현리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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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형님 부세요? 손이 비셔야돼? 제가 3개 정도 준비해온 그럼요! 다 찍었어? 가자! 자 퇴근! 수고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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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대로 잘 됐어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해온 거라니깐요 나 니들이 왜 감동했다 본데 진짜? 이거 내가 진짜 준비해왔다니깐 형! 나 알아서 감동이겠다 이거는 나 진짜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 먹은 줄 알고 형! 형! 그래!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밥먹으러! KBS 달려왔네! 아! 아! 이태계 맞지! 이태계 맞지! 이태계 맞지! 이태계 맞지! 형! 수고했어! 수고했어! 형! 노래 몇 곡 하는 거예요? 세 곡! 봉날하고 봉날이랑 형 고기랑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? 방송을 할 거야 이거 이거라 주세요 형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맛있어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? 기분 탓이지? 그치? 진짜 기분 탓이야 맛있네 맛있다 형이 제가 이거 27000원으로 산 거예요 아 진짜? 뻥뻥뻥 내가 얼마 하면 다 뻥이냐? 나 니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아직도 있는데 오케이 걷어줄게 다시 나 생일 때 니 생일 때 들고 좋겠어 네 그럼 제가 그거 연장해가지고 다음 주 형 생일 때 그럴 게 얼마나 많았나 매번 주고받는 거긴 하니까 아 그래 형 저희 우리 세 명이서 사진이랑 찍읍시다 내가 준비해왔지 우리 거 찍어 우리 거 올려도 되죠 형 형 거 찍는 김에 저희 출근길도 찍어왔어요 세이크로 찍으면 되겠다 아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 혹시 하나 둘 셋 네 옛날 사람 네? 우리 똑같이 합시다 형 그래 팔짜봐가지고 내가 갈게 하나 둘 셋 너로만 나오냐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1215군데? 저야 원래 6시여 이제는 가야 돼 6시? 빨리 가야지 저야? 아니 저 그쵸 야 방금 정기하고 좀 더 있다가 풀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수 없어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회복돼요 가자 이거 진짜 벌써 가 머리 출려도 돼요? 일단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? 스태프분들 아 됐다 불운하다 불운해 네 인공물 아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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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고마워 잘하고 있어요 형님 잘하고 있어요 형님 형 갈게요 금방 금방 간식 무지개